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국세징수법에 관한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회행위치소 소송에 대한 문의가 요즘 자꾸 오고 있고, 체납처분 멘탈, 이게 상담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국세징수, 체납처분 국세징수가 강화되고 있다는 판정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쓴 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변했다 이겁니다. 2007년에도 그렇고, 2003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2030년도 그렇게 더 갈 것이다. 왜? 징수처분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세청 개혁이 이루어졌대요. 이쪽은 지역 담당자였어요. 지역 담당자. 이쪽에서는 기능별 분화.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 따로, 부과하는 사람 따로, 징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만일 이쪽 동부지법 앞에 송파,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송파에서도 워낙 크니까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나눠 가졌겠죠. 그 한 사람이 음식점마다 다 알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거를 다 알죠. 이 집도 가보면 알고 저 집도 가보면 아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만 내세요. 올해는 뭐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다 책정을 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세수가 빵꾸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조사, 부과, 징수를 혼자 다 하니까 다 어느 정도 그래도 합리성을 가지고 모질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사, 부과, 징수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리가 너무 많이 싹트는 거예요. 비리가 싹트다 보니까 항상 국세하면 뭔가가 부정, 부패, 뇌물, 돈 주고 어떻게 세금을 깎는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압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일이. 세일이라는 그런 표현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 제가 있는 이 순간 2020년이잖아요. 제가 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마다 국세청장님을 1년에 한 명씩 뵀는데 국세청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분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다 이 시절들에 다 사무관부터 시작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국세청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뒤에서 이루어져요. 돈에 관련된 일은 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면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리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다. 솔직히. 그게 근절이 될 수가 없죠. 인간 사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막 시비 따지고 그러면 앞서가는 말이 저랑 말이다. 모난돌이 정받는다. 조직에 그렇게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37살쯤 되면은 30대 후반쯤 되면은 자기 인생의 진료를 딱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직에 순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신뢰 챙기고 선생님께서 시험 공부해야죠. 얼른 나가가지고 돈 벌려고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조직에 충실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위에서 눈치껏 알아서 살아야죠. 뭐든지 위에서 오던데 오르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조직에서 성장을 하겠냐 이거죠. 누가 높은 사람이든 저라도 높은 사람이든 밑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 그거 안 되는데 이러면 기분 나쁘죠. 일단은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직은요. 이런 평등이라든지 이런 기능직 중심, 전문직 중심 이게 안 돼요. 다 위계 질서가 있지. 위계 질서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은 위계 질서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 질서를 깨트리면은 결코 자기 앞날이 공고롭다. 그래서 알아서 처신한다 이거예요. 알아서 처신하기 때문에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는 조사, 부과는 부과, 징수는 나는 모르겠다. 감사의 말 안 걸리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징수 부분에서 우리 법무가 어떤 분을 뵈니까 사회형의 치소소송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우리 국세청을 다 교육시키고 제가 있을 때 우리 과에서 사회형의 치소소송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런 책을 내가지고 국세청 다 교육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국세에 관련된 사회형의 치소소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나 못하겄나가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원에 이제 법정에 소송수행자로도 가니까 사회형의 치소소송을 국세청이 대한민국에 걸잖아요. 사회형이다고. 그런데 그 선량한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아파트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 근데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체납자다 이거예요. 아니 사업하다가 부도 나오면 내가 세금 낼 돈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 집이라도 안 뺏겨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냥 가져가버리니까 안 뺏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냐 이거죠. 제일 먼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아내한테 줄 방법이 위헌밖에 없는 거예요. 위헌밖에. 그래서 아내한테 위헌을 하고 그거를 줬죠. 그런데 이제 국세청 입장은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위장위헌이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선량 위장위헌이 아니더라도 재산분할로 100% 주는 건 안 된다. 50%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50% 다시 돌려내라. 그 부분에 드는 사회형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날 법원에 와가지고 법정에서 눈물바다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는데 집 안 채라도 그렇게 뺏어가려고 나라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막 성질 내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 이거예요. 조그만한 집 안 채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 소송수행자는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목숨을 탁 앗싸가고 그렇게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어떤 거학이라든지 막 이런 거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이렇게 체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조세탈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를 하면 신이라도 낳는데 맨날 그거 몇 천만 원 그거 안 냈다고 아파트 그거 하나 찾아 시가한테 돌린 거 그거 잡아내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꼴인지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서민들은 경제적인 약자예요. 결국은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 엎어져버려라, 엎어져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엎어지는 일은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시절에도요. 공산국가가 되든 자유국가가 되든 중세시대로 돌아가든 현대시대로 가든 자본주의 극단으로 가든가는요. 부자는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가족공화국이잖아요. 지금 막 가족공화국.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증여 한번 해 주려고 주식으로도 증여해 주려고 집으로도 증여해 주려고 부모는요. 이게 머리가 셀 그 고민 때문에 머리가 세는 거예요. 70억, 50억, 40억 이렇게 있어도요. 밤잠을 못 잔대요. 이걸 어떻게 자식한테 줄까 하면서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그러면서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고통스럽다. 그 꼴을 어떻게 말려내보냐 하면서 자꾸 주려고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죠. 서민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서민이 되면 경제적인 약자가 되면 서럽다 이거죠. 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서럽겠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항상 무시하고 너가 무시 속에서 그 괄시를 어떻게 견디고 사냐. 지금 노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시 세대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300명 세대에서 300명이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500명으로 늘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 늘릴 때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한 10년, 11년 만에 제가 합격을 했죠.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됐는데 지금은 노스쿨 같은 경우는 무슨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장학금을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는 것도 다 돈이요. 다 그래요. 제가 90년대, 80년대 고식 공부를 할 때는요. 책 한 권 사면 그 책이 10년까지 갔다니까요. 그런데 90년대 군대 갔다 오니까 점점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책값이 점점점점 뛰는 거예요. 독일에서 돌아온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자꾸 그 책에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그만큼 발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사야 되고 저 책 사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점점점점 이제 돈 없으면 안 되더라. 돈이 생겨야만이 이제 학벌도 그때는 이제 대학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2000년대 넘어가니까 박사과정으로도 넘어가고 결국은 그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세련되면 되는 거예요. 월급 타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감사원에서 산업은행 감사를 하는데 산업은행 감사하는 그쪽의 담당 간부가 그 사람은 영어를 토익을 봐도 제가 볼 때는 한 700점밖에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은행 오는 사람은 만점, 천점 안 맞으면 뭐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본인이 그냥 어깨를 으쓱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데 대우는 그만큼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그런 세대에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경쟁을 해서 보장받는 대접이 비례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다. 공부를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노스쿨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를 몇 년 만에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자격시험화 해달라. 나는 그런 게 참 황당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자격시험화? 아니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뭐든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면 떨어지겠지 그게 이제 사법고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다 붙겠지 이렇게 내달라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기조가 강할 겁니다. 어렵게 내지 마십시오. 어렵게 내지 마십시오. 노스쿨 변호사 시험 됐다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월등해서 뭐가 됐다? 천만의 만만의 콩딱입니다. 우리 세법 이 분야만 보더라도요.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잠시 다만 만일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게 내버리면은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지금도 몇 명밖에 안 듣는데 그러면 우리 세법 가르치는 교수들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로스쿨에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생존권 차원에서요. 아주 이게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왜곡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세법 천만의 다고 이렇게 막 뭐든지 하겠죠. 숟가락 놓는 데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기술을 터득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공부도 못하고 변호사도 못 되고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 아버지 회사에 고문으로 해가지고 1년이면 1억씩 고문료 받았는데 그럼 뭐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를 부모가 부자여도 아무리 해도 못 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를 그만한 의지가 없으면 그곳에 사실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 시킵니까 아무리 시키려 해도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하는 데에서는 서로 간에 형평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부모가 힘이 있고 백이 있으면 좀 더가 다 변호사 시키고 재산 물려줘가지고 사업자 대표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세상이 엎어져라 엎어져라 하는데도 안 엎어지고 이상하게 본인들만 더 힘들어진다. 그 예를 제가 국세징수법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청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실업 대학교 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다. 앵커. 그때 뉴스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 졸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면서 저녁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였어요. 호르몬이가 20년 이상 혼자 빼빠지게 외아들을 하나 가르쳐놨더니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요. 짠하게 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참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은 더 빨라지고 있죠. 이제는 경쟁이라는 게 이게 되지가 않아요. 부모의 재산, 부모의 능력 없으면요. 이게 되지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엎어지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계급들이 안 엎어진다니까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뿐이지 돈이라는 것은 썩지가 않아요. 황금이라는 것은 절대 썩지가 않습니다. 단지 주체만 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야당에서 여당이 돼도 그 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국가도 빼먹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부자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권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계급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계 침체에 따른 세금 체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국정감사장 그 현장을 이렇게 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0년 8.7%였던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 발생 비율이 올 상반기에 11.7%로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체납자가 돈,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가 더 많이 높아졌다 이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신규 체납액은 3조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더 높아지고 체납률도 더 높아졌다. 체납결손자료, 체납결손자료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못 걷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세금을 못 걷으니까 일단 저 사람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하자.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 매년 저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해라. 일단 그런 식으로 떨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 기준 확대 등 체납 횟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납자니까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뭔가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체납 횟수를 뭔가를 이 사람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강해라.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가면은 서민이 아프다. 체납되면 아프다. 이렇게 체납이 되면 경제가 여당이 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러느냐. 잘해라. 경제의 능력을 저 키워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다시 발탁을 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세금이 왜 안 들어오냐.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은요. 여든 여든 세금이 들어와야 그걸 자기들이 빼먹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먹든지 뭐 하든지 그러잖아요. 세금 앞에서는요. 이게 돈 앞에서는 여든 야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서로 간에 짬짬이 일 뿐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국민들은 여하고 야가 서로 진영 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 앞에는.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 의외로 존재합니다. 열린 우리당 우재창 의원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고액체납자, 맹단공개 등의 제도 개선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액체납자, 맹단공개 등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의원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 형사처벌 해라, 형사처벌. 그러니까 지금 체납처번멘탈죄로 자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체납처번멘탈죄로 고발하라. 막 이런 말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한 적도 없었고 제가 최소한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세수결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올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4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올 상반기 5.4%에서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세수 차질 규모가 3조 5천억 그래서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2004년 10월 5일자 신문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시절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떨어지는 것은 뭐 같느냐 세수결선이죠. 성장도 떨어지고 마이너스 세수결선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13조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죠. 서로가 이게 513조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여든 여든 자기 지역구 챙기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챙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513조가 안 들어와버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 513조 예산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안 들어오면 여든 여든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빨리 세금 더 크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쪼이면 체납을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국세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이 마이너스 된다. 세수결선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야 빨리 체납 징수를 빨리빨리 내라. 그러면 국세청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 징수를 강화해버려요. 강화 이렇게 강화해버리는 겁니다. 강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떨어져 나간다? 경제적인 약자만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체납을 강화시키면 그래서 제가 직원 그때 국세청 직원, 우리 법무과 직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서민들에게 기계적인 징수 행정을 해버리면 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금 몇 백만 원 안 냈다고 생존에 터져 있는 주택까지 공매해버린다.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숙자가 갠실에 늘어나겠습니까? 세수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징수 활동을 강화시키면 결국 민심의 반란이 일어난다는 김진표 국회의원 말이 어떤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참 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납세자를 접촉하지 마라. 그리고 의심 사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기능으로 조사, 부가, 징수, 법무 이런 식으로 다 기능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납세자 만나지 마라 이거예요. 납세자 만나서 너가 뭐 하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사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하소연한다고 오는데 그 사람도 안 만나고 안 만난다 이거 아니에요. 제발 저 억울한 일을 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하는데 만나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오지 마세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검찰도 들어갈 때도요. 수원 검찰청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키는 수위가 제가 볼 때는 기능직이던데 변호사보고 내가 여기 왔다고 하니까 검사하고 전화하고 왔냐 하고 왔다 하니까 그러면 휴대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좀 보여달라 이런 식이에요. 야 나라가 이게 이렇게까지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이 검찰청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하면서 이 공업을 자기 스스로가 공업을 쌓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 본인들은 안 그런다 해도 그 수위가 그런다니까요.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문턱을 높여야 되냐. 그러니까 국세청도 예전에는요. 국세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들어가면요. 수위 기능직 직원들이 딱 이렇게 뭐 무슨 보디가드처럼 딱 이렇게 째려보고 다 일일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들어오다 주눅당을 듭니다. 모든 관공서가 다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엄한지대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경계를 강화해라. 저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쫓으니까 기계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그래서 감사를 그게 감사를 피하는 길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불복하여.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핑퐁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